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쏘는 은근히 좋지 않나? 아까 보니까 좀 좋더라구요 까비 나왔다 한번 써보자 어떤 느낌이 나는지 원래 루난을 넣어볼까 생각은 했는데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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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이게 뭐지? 아니 이게 무적이 잘 되긴 하거든요 시간만 좀 끌어주면 썩어지니까 안 모으나? 사람들이 붙어보자 일단 이런 앞라인은 그냥 끝낼 것 같은데 팡, 두번, 세번 네번 끝났죠 다 도데미지 뭐 이젠 한번에 68씩 쌓이거든 이성 기준으로는 그런거는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못해 다이애나 그러면 또 추가 버프 나쁘지 않나 팡 팡 팡 팡 두마리에서 멈춰요 이렇게 두방 세방 매방 하하하 다 샀다 2 2 2 2 2 2 3 2 아까 해보려고 했던 그거 잠깐 이야기했던 누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먼저 뒤지겠죠? 야 이거 생각보다 쓸만한데? 악의 요단을 받고 그 야수가 그냥 계속 꽝꽝꽝꽝 쌓은 다음에 툭 이럴 땐 침장이지 이봐 결국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트루 데미지가 쌓일 만큼 쌓였거든요 아 까비 시시기 야 그냥 밀리나 이제 초중반은 확실하게 다 때리면서 올 수 있는데 결국은 퀵실의 필요성 이렇게 되면 너무하네 결국은 그건 또 안 되네 성성이 되기 전에 는 스킬만 쓰면 어느 순간 약해지는 순간이 와서 삼성을 찍든지 아니면 다른게 가든지 대전하구만 이렇게나 아무 질퇴었다 이게 결국 cc기를 좀 덜 맞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든 되기는 하는데 아 뭐야 이건 맞나 부렸어 또 아 미친 이거 만들면 어떡해 오 제물로 빵테를 제물로 저한테 스톱을 쓰지 말아주세요 아우 스톱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스톱 쓰지 말아주세요 스톱 좀 그만 써 누가 때리냐 오우 죽었다 어 살았어 한 대만 이겼다 저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랬던 건데 이 뭔 이거 누구 만날지 모르겠는데 하하 하하 씨 예 예 도박 하하 하하 도박은 실패하였다 이거 봐 도박은 실패하였다 어 뭐야 뭐야 하하 하하하 뭐야 하하 잘가 하하 그렇지 이러면 다행이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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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나 리신이랑 이렇게 삼성 돌릴 수 있고 렐삼성 리븐삼성 카르마삼성 다 이깁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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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